이 배치는 대회전 13번 배치입니다. 대회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어떤 경로가 예상될까요? 5앤하프 시스템의 40라인의 연장선상에 이의적구인 빨간공이 있습니다. 어설픈 두께로는 여기서 키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. 3팁 이상의 회전으로 얇게 쳐서 40라인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3팁 이상의 회전으로 얇게 쳐서 40라인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3팁 syrup 감사합니다.